안녕하세요. 뚜고닌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코닌이가 뚜고매를 해줬어요. 2,000원치를 구매해줘서 3배로 6,000원치를 넣어드렸고 인형폭기 까미를 꼭 가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넣어보았습니다. 지금부터 고정소개 해드릴게요. 아 그리고 구성성세 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마감용들 덤으로 넣어드렸습니다. 우선 소개시켜드릴게요. 까미를 좋아하는 같아서 이번에도 최대한 까미 1대로 넣었고 일단 먼저 이런 저의 인스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까미끼리 한 세트 제가 넣어드렸고요. 그 다음으로 이렇게 원한다는 인형폭기 까미 한 세트 넣어드렸어요. 그 다음으로 이렇게 상업할 까미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이제 더 이상 재고가 없는 나락까미와 폭까미를 한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. 총 이렇게 해서 제가 구성한 코닌이 구성했고 구매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것도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. 안녕!